과학의 날을 맞아서 어제 오전에는 키스트에서 과학의 날 행사가 열렸고요.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학의 날 행사가 키스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올해 또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4월이 과학의 날이고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어서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금년도 과학의 날 행사가 키스트에서 개최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금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본격화된 지 50년 되는 해인데요. 지금부터 50년 전 66년 2월 달에 서울 홍능의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기술연구소인 키스트가 설립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과학의 날 행사에서는 과학의 날 행사와 어울러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0여 명에 대해서 훈포장이라든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왜 산업훈장이 있고 다 그러듯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과학기술 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훈장은 보통 금, 은, 동, 석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훈장은 1등급이 창조장이고 2등급이 혁신장, 3등급이 웅비장, 4등급이 도약장, 5등급이 진보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훈장을 받으셨는데 과학의 날, 이번 과학의 날은 특히 대통령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도 대통령께서나 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학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키스트가 66년에 만들어질 때 선친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하고 얘기를 할 때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단기적인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원조 필요 없다. 원조 대신에 연구소를 설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인데 이렇게 미래를 보고 연구소 설립을 요구한 것은 정말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참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학의 날에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내 1세대 원로과학자들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66년 키스트가 만들어질 때 미국과 독일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과학 입국의 토대를 닦으신 70대 또 80대 과학자 6명이었습니다. 유치과학자. 네. 유치과학자죠.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당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당시 선진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셨다. 그 당시에 장비도 제대로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젊음과 인생을 다 바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과학기술이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능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는 데까지 기반이 되었다고 격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원로과학자들에게 격려도 되고 또 위로도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가량 열리는 걸로 알았는데 올해 이제 처음 열렸어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요새 이제 저성장 또 고시럽 그러지 않습니까? 뉴노말 시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 이게 참 필요한 입장입니다. 어제 자문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하고 탄소 자원화하는 문제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자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이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두 번째는 바이오 R&D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함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술 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2025년까지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추진 방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급한 4대 규제 개선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세포 치료 연구용 인체 자원 활용 제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골수라든가 제대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치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지금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활용을 확대한다든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관절념 치료제 퇴행성 관련염 치료제를 유전자 치료를 할 수가 있게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치료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암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질환만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 제한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그 동시에 이제 안전성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축소한다든가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등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R&D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이 창업 초기 또 창업 단계 후기 단계까지 구분해서 창업 공간 보육 지원 확대한다든가 또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 인프라 지원 강화라든가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지원 확대 또 코스닥 제도 개선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의 방식을 제한했습니다. 과학계에서 환경이나 에너지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자원화 관련 전략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탄소 자원화 전략은 이제 지난해 말 12월 달에 파리협정에 따라서 신기후 체제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약 당사국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3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인 3.1억 톤을 감축하도록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이미 주력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세계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축할 경우는 해외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하게 되면 발전 원가라든가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추가 감축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런 온실가스 주 원인이 되는 성분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탄소 자원화 시켜보자.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도 저감이 되고 동시에 고호바와 같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 자원 활용 기술이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된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 자원의 발전 전략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탄소 자원화 전주기 기술 개발이고요. 두 번째가 탄소 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세 번째가 탄소 자원화 생태계 조성 등 3대 세부 전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기술 개발은 부생가스 그러니까 이제 CO라든가 CH4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메타놀이라든가 다른 유리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고개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화 시키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시멘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활용함으로써 광물화 상용화하는 기술 역시 온실가스를 자원화 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차세대 CO2 전환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 추진하고 동시에 탄소 기술 실증 시범단지를 광양과 여수 산단 이쪽에서 이제 부생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환하는 시범단지를 만들고요. 또 강원도하고 충청 발전소와 폐광산 활용 그린 시멘트 생산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연간 2,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1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서 어쨌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학 외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 외교 강화 방안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요새 글로벌 외교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외교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핵심 수단으로서 선진국은 이제 과학 외교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이슈의 과학 이슈를 활용하는 데는 많이 지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현지 거점 부족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이제 글로벌 이슈 해결과 동반 성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과학 외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보고했죠.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과학을 통한 글로벌 이슈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후 원나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맞춤형 패키지형으로 파트너십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서 과학 외교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국제 공동연구 주도를 위해서는 도전 과제별로 국제 공동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동부가 R&D 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또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제시하고요. 또한 맞춤형 패키지형 파트너십 토대 강화를 위해서도 개두국의 맞춤형 과학의 혁신 마스터 프랜 수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이라든가 또 친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한국형 연구 거점 구축하는 문제, 또 기술 창업 거점 마련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해외 동포과학자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위해서는 동포과학자 결속을 강화하고 또 과학자 간의 교류, 활성화 또 과학 외교 창구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력들을 적극 유치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 해결의 기여학교를 확대하고 동반 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수준에 걸맞게 우리가 세계 5위라고 하는데 과학 외교 수준도 그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과학의 날 행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성순 교수와 김상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